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전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 굳게 먹고 실천해 보지만 며칠 넘기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보리라 그런데 며칠 가기 쉽지 않고요 음식 먹으러 절제해보리라 그날 따라 누가 치킨을 사옵니다 운동하리라 이틀 후에 몸살 납니다 그러면서 게을러지면서 어느 순간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꼭 누군가 내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뜻을 품고 아무리 주위 환경이 바뀌어도 그 환경에 아란 곳 없이 처음 결심한 바를 실천해갑니다 좀 독하다 싶을 정도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고 무지하게 좋은 것보다도요 잘 보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되는 데는 여러 계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베델에서의 체험이 그 인생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베델은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장소입니다 부엘세바와 하란 사이에 평범한 광야 땅이에요 야곱이 쭉 끼어갈 때에 노숙하려고 밤에 돌베개 베고 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이 야곱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베델 이전의 야곱은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몇 가지 문제를 떠안고 태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피해의식에 쌓여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야곱의 모습은 항상 피해의식 억울함 이걸로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 늦은 인생이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 형과 다투다가 태어날 때 잠깐 차이로 둘째가 되었습니다 창세 25장 25, 26절에 보면 그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이름을 에서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비가 늦게 낳은 아들 기대하던 아들이었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태어날 때 보니까 먼저 나온 놈이 있고 둘째는 그의 발을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1등을 놓쳤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형과 경쟁합니다 단 몇 초 차이로 첫째가 되지 못한 그런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첫째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좀 강했어요 어떻게 하면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과 그 우선권을 얻을까 늘 골똘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은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죠 기회를 노렸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명분만이라도 되찾아올까 하는 생각 가지고 이 팥죽의 사건이 나오죠 형은 사냥하길 좋아했습니다 어디 가서 짐승을 잡아오고 그 짐승을 요리하고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돌아올 즈음 돼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팥죽을 줍니다 허기지고 기진해서 돌아올 때쯤 먹고 싶어서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져옵니다 실제적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제 내가 형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이라고 불러봐 그러면서 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비가 장자에게 내리는 가장 큰 축복인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 그 기도의 날 영적인 축복이 선언되는 그날 계략을 꾸며서 형이 사냥하러 간 틈에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그 축복을 탈주합니다 그 기도에 내리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철저한 위장과 속임으로 실제 축복을 취했습니다 그는 속임과 거짓을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요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그는 가정에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편애의 상처입니다 아버지는 형을 더 좋아했어요 아마 형이 더 남자답고 더 강인하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형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당시 중동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그 아비 이삭은 아비 멜렉에게 쫓겨 다니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해결됐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대를 이우는 아들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남자답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좀 유약했거든요 그런데 에서를 보니까 아주 남자답습니다 사냥을 해옵니다 그 고기를 요리를 해줍니다 그를 더 좋아했어요 25장 28절에 그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강한 형에 대한 부친의 편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부정의 부재의 상황으로 그는 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반사이기로 어미는 그를 더 아꼈지만 그로 인해서 늘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 즉 장자의 복을 구하고는 있었지만 그에게 비듬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어미가 그 형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버지가 그를 더 아끼지 않는 걸 보고 늘 마음상에 있을 그 동생에게 무엇을 얘기해 줬겠습니까? 아마 그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늘 상기시켜 주었을 겁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다 너는 잠깐 차이지만 어린 자가 아니냐 너는 섬김받을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걱정 많아 문제 없다 아마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그 생생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주고 달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미 태중에서 예정하셨고 더 크게 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고 행동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루실 것이다 지금 상황 보면 전혀 그렇진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와 꾀로 성취하려고 힘을 씁니다 과거 유럽에서 유명했던 어떤 잘못된 신학이론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는데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시계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유능한 기술자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를 만들어 테이블을 감아놓고서 하나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냐 만들어놓고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아마 그때의 야곱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를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자라게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나를 신뢰하고 내 꾀와 지혜로 일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계획, 내 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베델이 필요했습니다 베델에서 야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꾀로 장자의 명분도 취했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잘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성취되고 잘 되는 것만 남은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목숨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기약 없는 도망길 급히 나오느라고 제대로 된 여장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돈 없는 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부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나올 때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한 채 빈들에 도달합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뺐다시피 그걸 받았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체험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생각했는데 의유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 형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 들었으니 언젠가는 동생을 죽이리라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러다가 그 부모도 걱정했습니다 그 복수 때문에 애서와 야금이 가인과 아벨처럼 되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금을 밥에 몰래 피신시킵니다 다 포기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목숨만 부지한 채로 그 자리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심령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비우시는 겁니다 가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환란 만나고 어려움 만나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이를까지 야금의 힘을 빼시면서 일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나기신의 장로님 한 분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그분이 성격 공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맞아요 힘 빼야 돼요 힘 빼게 돼서 나눴었었는데 그분이 공수훈련을 받으면서 하늘에 점프를 많이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물론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낙하산을 짊어지고 멀리서 오면 하늘하늘 나비처럼 내려오는 것 같지만 실제 낙하산 짊어지고 뛰어내려오면 펴도 상당한 속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훈련을 많이 받는데 훈련 중에 마지막 단계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힘 빼는 훈련이랍니다 착지할 때 긴장해서 어떻게 하나 하면 긴장한 대로 몸이 뻣뻣해서 착지하면 십중팔구가 부러진답니다 그래서 조교가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착지하기 전에 발을 살짝 굽히고 군화를 몇 번씩 툭툭 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다리를 몇 번 치면서 근육의 경직이 좀 풀려갖고 부드러워져서 별로 안 다치고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제 프로야구가 시작됐다고 그거 보신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들이 제기량을 발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힘을 빼는 거랍니다 타석에 잔뜩 긴장해서 힘 주고 있으면 오는 공을 맞출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무리 신인 선수한테 가르쳐줘도 그걸 모른답니다 안 된답니다 몇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한 그때 어느 순간 힘 빼는 법을 배운 다음부터 기량이 향상된다고 누군가 인터뷰할 걸 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 주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야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힘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하나 다 준비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걸 봤어요 가난한 심령이 됐습니다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동원 전도 세가족 초청 주의를 정했는데 우리가 초청할 때 정말 이 초청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 뭔가 실패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로 초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실패한 사람만 찾아가야 됩니까 잘 보면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이고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지점이 있어요 겉보기만 괜찮을 뿐이지 속에는 다 상처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좌절한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만나야 그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에게로 초대해서 그분이 주님 만난에 체험할 때 그 인생의 배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무엇을 봅니까 자는 중에 꿈에 무엇을 보냐면 한 사닥다리를 봐요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사다리를 봅니다 근데 그 사다리가 보통 사다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때 그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기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셨던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 궤는 내 제재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었지만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했는데 힘 다 빠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 환경도 춥고 불편한 곳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역사가 오신 게 계신 걸 깨달았어요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약속만 해놓고 뒷절에 물러나 계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의 지혜 그의 꾀 그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가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데려 놓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28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의 말씀을 남겨줍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끌어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한 것을 허락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나기 전에 받았던 약속이 더 심화되어서 나타나죠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한 대로 그에게 복을 주어서 복에 근원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냅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냥 나를 방관하시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그제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구나 지금도 섭리하시며 일하시는구나 이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의 요즘 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저 푸른 초원의 예를 부르던 가수만 아니라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예수 제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간증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 월남전 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 목포에서 누군가 테러를 벌였는데 그 칼끝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그런 거다 요즘 써야 깨닫는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노래할 때 요새 참 행복하다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순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돌봐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 베델에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에 베델 이후의 야곱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피의 의식으로 편의의 상처로 축복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연약하게 살았다면 베델 이후에는요 그 인격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편안은 인격이 달라진 거예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그가 그 땅으로 피신해 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결혼한 일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죠 그런데 이 결혼할 때에 참 보면 큰 어려움을 당했죠 창세기 29장 27절을 보면 이 말씀만 보면 그의 상처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29장 27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게 장인의 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내를 얻기 위해 지참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손 벌릴 수도 없으니까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 7년 동안 일을 해서 아내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던 사람을 주지 않고 언니를 그에게 보냅니다 몰랐어요 항의할 때 하는 말입니다 7일을 채우면 그도 내게 주리니 7년 동안 더 일해라 14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아마 그럼 무엇을 받겠습니까 자기를 속이던 그 장인의 삶 속에서 자기가 그토록 꾀를 부리며 자기 지혜로 살아왔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래에서 14년을 견딥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14년을 속임을 당하면서 견딥니다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다 깨져가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녀를 낳아서 여러 자녀를 낳아서 타복하게 되었고요 또 14년 동안의 그 수고 이후에 6년 동안 노동했을 때 엄청난 재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30장 43절 창세기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더라 그런 속에서도요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많아지게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아직도 그따기는요 힘 있는 형이 자기를 노리고 있었고 어떤 위가 닥칠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양떼는 많은데 도적대 위협과 수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확실하여 귀향합니다 자기 께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델 이후에 그의 인격을 다듬으셨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임을 알려주셨고 어떤 위협 속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갈 때에 그 길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과 동의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델이 꼭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의 자리가 그 베델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 비고피인 마음 실패 자리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임재하신 것을 압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바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순간 주님 만나게 주옵소서 베델의 현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직도 믿지 않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베델을 소개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회 때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힘내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